지금 왜 워낙에 한참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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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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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여기 있는 빌리지 마세요 아, 나도 기다려. 아, 나지. 코너마리에는 대지 말아야지요. 다 되는구나. 도시락, 위에다 올려놔가지고. 도시락, 위에다 올려놔가지고. 지금 왜 워낙에. 장난치나. 장난치세요. 선발대 잘 보세요. 엠티인데, 제가 천천히 내려오니까 중량물인 줄 알고 저를 잡았습니다. 잡았는데, 이렇게 번역하는 바퀴가 들려 있으니까 3층 컨테이너 차들 3층 들고 다니거든요. 그런데, 들렸으니까 다시 가라고 하는 겁니다. 천천히 가니까 이런, 이런 게 생기는구나. 중량물인 줄 알았나 봐. 눈 오니까 천천히 가는 거 같아. 다시 끄어. 다시 끄어. 원래. 돌고는. 엠티! 다시 끄어. 다음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